양양 5세 케이블카 착공식이 다음 달 말쯤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환영의 목소리가 큰데요. 다만, 일회성 행사인 착공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3억 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5세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사업 추진 40여 년 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2026년 초 운행을 목표로 다음 달 첫 삽을 뜰 예정인데, 주민 수건 사업인 만큼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도 관심입니다. 착공식은 이곳 5세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관련 예산입니다. 한 차례 열리고 많은 일회성 행사에 예산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정된 착공식 계획에는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조차 착공식 예산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어집니다. 착공식 예산 편성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1억 원이 넘게 편성하는 경우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심사는 누락됐습니다. 양양군은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중앙 투자 심사가 이미 진행돼, 부대 행사인 착공식은 별도로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에도 양양군 의회가 착공식 예산안 3억 원을 최종 의결하면서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재영입니다.